스터디코드 유료 강의 보고 영상 보면 정말 공부를 통찰하는 최고의 경지에 오를 수 있나요? 1번, 그대가 보는 거로 그치지 않고 실전에 적용한다면 2번, 그대가 막연함 때문에 너무나 절실했던 사람 즉 우리가 언제나 말하는 우리 라이프스타일과 딱 맞았던 사람 이 두 조건이 충족이 되면 통찰의 경지에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라이프스타일 맞지도 않는데 한번 들어볼까? 하고 3시간 강의 띡 듣고 뭐야 이게 통찰이야? 이러면 통찰의 경지에 못 올라갑니다 다시 정리, 로드맵 정리, 너무 막연했어 공부할 때 진짜 나는 기준이 없고 누가 명확한 기준을 줬으면 정말 내 영혼이라도 팔기세였어 이게 전지조건? 강의를 들었어, 전율이 쏟아져 거기서 끝나지 않고 진짜 실전에 적용해봐 오, 진짜 보여! 내가 원했던 기준이 이거야! 근데 좀 이거는 기준이 없는 것 같은데? 다시 본 강의를 봐 아, 이게 강의에 한 번 쓱 들을 때는 몰랐던 게 있구나 결국 여기 있었네! 또 실전에 적용해 다시 강의를 봐 진짜 내가 궁금하던 모든 게 여기 강의 안에 다 있었네 이 강의 안에 있는 코드로 모든 게 다 해석되네! 라는 순간 전율과 함께 통찰의 경지에 이르는 거죠 같은 라이프스타일, 강의, 실전, 강의, 실전, 반복 이렇게 되면 통찰의 경지에 오른다 이것이 통찰의 경지를 위한 A to Z다 라고 정의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알겠죠? 그럼 왔 shielded! En thank you part of it! 그리고 전율이 Dale, 랭동아, 회사, 분야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